함께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강연의 4일차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각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루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란데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더운 날씨에 성경 강연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4일차 시간이 되었는데요 첫째 날부터 어제 시간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동물, 식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그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해 주셨는데 특별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수천 년 전에 여러 선자들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 예언된 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의 시간표를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열방에 흩어져서 환란을 당하다가 지금은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 땅에 국가를 세우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각 개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의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를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쭉 흘러내려오면 이곳이 사해바다가 되겠습니다 이 사해바다에는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자기의 힘으로 거슬려서 의지를 가지고 호수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결국은 사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거슬로 올라가게 되면 민물인 요단강을 건너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살게 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지금 현재 요단강에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망의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망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천국은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의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는데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은 물고기가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이제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이 악인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있으니 이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누가 봄에 보게 되면 부자도 죽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를 데리러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악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50절에 보게 되면 악인이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풀무부리고 거기에서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얼마나 고통이 극심한지 이를 가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인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의 기준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죄가 있어서 죄인이었는데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속해 있다면 다행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악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지금 현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 사기제를 너무나 많이 지은 사람 사람을 여름에 죽인 사람 국가에 반역한 사람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방금 열거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물론 악인에 속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하나라도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영원한 불못이 있는 지옥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풀무부는 불구덩이고 지옥은 죄인이 심판 후에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의 양심이 죄를 범할 때 찌르죠 그리고 언젠가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가 완전히 의인은 아니지만 지옥 갈 만큼 죄인은 아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법을 모르는 거예요 법을 법을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지 죄인이 아닌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 말고 미국에서의 법 말고 러시아의 법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실까? 그 죄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죄고요 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컨선스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함께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양심이 알고 있고 양심을 넣어두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않느냐 묻는 게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두워지게 되면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죄를 지을 때도 무감각하게 됩니다 처음 형광등을 끼울 때는 굉장히 환하죠 두 달, 석 달, 일년 쓰고 나면 흐릿해지는 것처럼 양심도 무감각하게 되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별로 인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까? 회사에는 사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이면 그 회사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 우주는 지부, 집주해서 거대한 집인데 이 집에 주인이 계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죄지요 호세하서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법의 종류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저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도 무시해버립니다 자국의 법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거고 하나님의 법도 자기하고 관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만가지의 율법을 압축해놓고 추락해놓은 것이 무엇이냐? 스탠다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10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10개명일까? 10가지여서 10개명입니다 15가지였으면 15개명이 되겠죠 그런데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인간이 신을 향해서 지켜야 될 개명이고요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것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5번부터 10번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의 위치, 포지션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의인은 천국에 가지만 악인은 영원한 불모, 지옥에 던져지는 일이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에는 자기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보곤 18장에 보게 되면 바리세인 중에 한 사람이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의롭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가 있지만 지옥 갈 만큼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참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사울 왕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왕을 예선하셨는데 그가 누구냐? 다이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시의 집에 가서 그 다이시의 마트형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도 보지만 마음 중심을 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짓는 죄도 보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보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죄의 기준의 차이인 겁니다 이걸 보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죄, 속으로 짓는 죄를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악만 행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을 행한 것도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도 선을 행한 것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행동이 아니고 생각인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울 일이죠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가늠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때로는 클럽에 가서 흔들고 미친 그런 마음을 품죠 그리고 음탕한 마음,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생각을 보시고요 지금 이게 수평선 위에 뭔가 하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맞죠? 사람들이 겉으로 짓는 죄는 이렇게 조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안타까운 건 그 마음 속에 그 생각에는요 어마어마한 이렇게 많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수면 위에 드러나는 것만 본다는 거죠 공항 검색대에 가보면 옷으로 몸 속에 뭐를 숨기지만은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이 있습니까? 결론은 뭐냐?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는 이라 사람이 아무리 착하다고 할지라도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은 없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순간순간 살짝살짝 나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욕을 상대방이 한마디 했다는 것은 마음 속으로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욕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오염이 되면은 말과 행동도 오염이 돼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껍질만 보지 말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수박의 껍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는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이 있습니까? 그 속이 잘 익었느냐 아니면 너무 많이 익었으면 또 푸석푸석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시는 겁니다 10편, 33편, 15절을 보게 되면은 저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며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많이 범하냐면은 부모를 공경할 때도 있지만 공경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죠 부모에게 마음으로, 입으로 욕하는 경우도 있었죠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이 나는 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살인을 자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살인의 기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붐 5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 사람이 어디냐면요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들었던 사람들을 말해요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살인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확대 해석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이게 살인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라가라 하는 자는 히브리 말로 욕인데 이 욕하는 자도 이 살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것도 같이 해서 이 살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는 이 모든 것이 살인죄의 전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욕을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해본 적이 없다고요? 죄가 추가됩니다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의 보시는 또 하나의 살인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요하일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형제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 가족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직장 동료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미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살인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미움은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오른정보산업학교라고 하는 어린 소년들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매주 한 번씩 가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느껴지는 게 달라요 일반인들하고 그들과 느껴지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폭력을 휘두렀을까요?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속으로만 미워하고 속으로 욕하고 그리고 속으로 화를 내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딱! 하고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에레메 6장에 보게 되면 19절에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죄암을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왜 죄암을 내리리냐 그들이 짓는 죄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생각부터가 생각부터가 죄를 짓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짓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되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가 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과정을 보게 되면 살인까지 도착하기까지 중간 과정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욕을 하죠 여기서 대부분 멈춰요 이 사람을 보고 인격이 훌륭하다 그럽니다 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대로 인격이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은 죽이죠 그런데 저는 인격 형성보다는 계산을 잘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계산기를 잘 두들기면 여기까지만 옵니다 조금 더 계산기를 잘 두들기면 여기까지 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람이 숨결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숨결을 갖다가 공기를 냉각을 시키잖아요 그럼 침전물이 생깁니다 감정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으로 변하는데 화를 낼 때 화를 낼 때 그리고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후회할 때 색깔이 다 다르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안 좋은 것이 화를 낼 때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화를 낼 때에는 몸 안에서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의 세포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낸다면은 80명 정도를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독약이에요 자기도 독약이고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줬다 그게 독약인 겁니다 스트레스가 세포를 서서히 죽입니다 서서히 죽이는 살인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깔보는 욕을 하게 되죠 제가 인터넷에 욕의 종류 요즘 아이들이 쓰는 욕을 좀 추려봤어요 개새끼, 시발, 미친놈, 지랄, 똘추새끼, 장애야, 정신병자 이런 개나리, 후라실 자식 저는 이걸 딱 읽는 순간에 심장이 더 빨리 뛰거든요 듣는 여러분은 아마 늘상 듣는 용어일 수도 있어요 아가리 묵념해라 너 아가리 갈겨버린다 더 많이 있는데 올린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머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올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욕을 듣고 어떤 욕을 쓰셨습니까?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던가요? 스트레스 안 받던가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의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욕 안 쓰는 청소년이 5%밖에 안 됩니다 평소에 욕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96.6%가 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말을 했네요 칼로 베인 상처는 후시딘 마데카술 바르면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로 이 상처받는 것이 큽니다 야구버스 3장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혀라고 하는 것이 지체 중에 큰 것은 아니지 않냐 작은 지체다 그런데 그 혀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재산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서 가동이 잘 되고 있는데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 불이 작은 부시에서 시작이 돼서 공장을 다 태워버린 것처럼 혀라고 하는 이 작은 지체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갔을 때 그 고통받는 지체 중에 하나가 혀라고 되세요 그런데 죽지 않는 상태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구버스 3장 8절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자기 얘기는 안 해요 남의 이야기 상사 흉 보는 것, 후배 흉 보는 것, 동료 흉 보는 것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무슨 게임입니까? 이 도미노 게임이죠 도미노 팻말이 하나가 넘어지면 그 뒤이 넘어지고 그 다음 끝이 또 넘어지죠? 그런 것처럼 죄악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에 아 내가 저 사람이 내 생각하고 다르네 언젠가 좀 한번 손을 봐야 되겠어 그러다 보면은 그 생각이 다른 말을 또 하게 되면은 내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가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바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좀 보죠? 이렇게 행동으로 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죠 결국은 살인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각이 잘못돼서 행동으로 어떤 일을 향해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거 해결하느라고 지금도 피곤한 삶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입에서 주먹이 나와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게 언어폭력입니다 개만 못한 거, 멍청한 거, 못된 거, 병신 같은 거 이런 욕을 하죠 이게 폭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몇 마디요?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가 주먹보다 더 큰 상처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휴, 당신 키는 왜 이렇게 작아? 이 말에 열받은 말에 부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부인이 딱 한 번 당신 키가 참 작지 딱 한 번 얘기했는데 죽였을까요? 아니, 데이트할 때부터, 결혼해서부터 계속 했을 겁니다 그럼 남편은 속으로 그래, 내가 키 작은 것은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또 들었습니다 아, 또 얘기하네 그런데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에서 이 분노가 오르고 화가 나고 욕을 하고 그런 모든 것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술자리의 말다툼 끝에 친구를 죽이는 일이 있었고 집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못생겼다고 하는 그 남편 말에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집에 또 불을 질렀네요 요즘은 또 SNS상에 상대방의 그 일상을 파괴하는 큰 그러한 언어폭력을 행사를 하죠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따돌림을 당할 때 여러분 따돌림 당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따돌림을 당할 때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며칠 가죠? 막 자면서 끙끙 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뇌는 몸 다쳤을 때와 똑같이 느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그럼 제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죠 링거도 맞고 좋은 것도 맞고 그다음에 이제 휴식도 취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뇌가 다쳐버리면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마음과 생각에서 필터링되지 않는 말들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욕이에요 여기 보시면 욕은 감정의 뇌를 건드립니다 욕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었냐면요 우리 몸이 더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인들 중에 뭔가 이렇게 살짝 얘기했는데 욕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당 밖에서는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참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틀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 생기면 마음에서 미움과 화와 욕과 행동으로 살인간이 범하게 돼요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람이 너무한 건지 아니면 그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아, 프랭크가 붙었네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줘야 될 텐데 몇 년, 몇 월, 며칠 새벽에 코란도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고 도망간 싸가지 없는 이건 제가 지웠어요 놈을 목격하신 분 연락 좀 주세요 후사하겠습니다 잡히면요 돈은 필요 없고요 뒤졌어 야, 이거 심한 거 아닌가? 여러분 새 차를 딱 뽑잖아요 그럼 잠을 자는데 마음이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의 평생의 첫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발간하고 갔는데 범퍼가 떨어져서 덜렁덜렁덜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그 밑에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전거 계속 훔친 새끼 반드시 더 큰 글씨로 죽이겠음 그리고 떼지 말 것 얼마나 화가 나면 이렇게 하겠냐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내 차에 손상이 입혔는데 아무 연락이 없고 그런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 이 부근에 뭐를 하다가 적발 시에 고발과 함께 뭐를 어떻게 해버리겠습니다 자, 가위를 그려놓고 소변 금지해놨어요 주차 입안 시 폭파 집이 곧 무너지게 생겼는데 야, 옥상에서 맷돌을 던져버렸네요 맷돌 이거 들으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일부가 5중 추돌 교통사고로 인해 정체됐었는데요 사고 차량들 모두 심각하게 훼손됐을 정도로 상황을 심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가선이 심한데요 한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밭길을 넘나들며 달리고 있는데요 운전자는 이를 피해서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상등을 켰던 차량이 순식간에 운전자를 추월하는데요 급기야 갓길에서 도로로 뛰어들어 차를 세우라고 솜치 타는 등 사소한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이번엔 차까지 멈춰 세우는데요 아이고, 고속도로인데 운전자가 걸어 나오는 순간 아찔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아이고 한 대 차량이 주행 중에 1차로에서 급제동을 하고 정차를 하는 바람에 그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속해서 한 4대가 정차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오는 화물 차량이 그 정차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추돌을 해서 발생한 5중 추돌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애꿎은 마지막 차량 운전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조금만 참고 양보했으면 될 텐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죠 한번 끌어오르는 것을 쉽게 잠재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적나라하게 지금 알려주셨고요 또 하나의 살인이 뭐냐면 이 음란이라고 하는 그 마음 이 종욕 때문에 나타나는 살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낙태예요 원치 않는 임신이 됐다고 아이를 제거합니다 자궁에서 발룩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낙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능이 이를 알려만은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열긴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살인죄에 해당되는 죄가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 무시하는 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상처 받기만 하셨습니까? 상처도 주셨잖아요 무시당하셨습니까? 무시하셨잖아요 화내고 싸우고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낙태하고 10편 38편에서는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머리에 넘쳐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느냐 나는 이미 너의 죄를 알고 있다 이제 너가 해야 될 일은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기준에서 살인죄 범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또 하나 이제 음란 간음죄인데요 간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죠 결혼한 부부가 한편을 배반하고 부정한 짓을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음란은 조금 넓은 음인데 돈을 주고 성을 사고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성교를 하고 불법한 성교를 하는 것을 간음 음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음란과 육체의 간음이 있는가 하면 마음과 생각과 말로써 이 음란죄와 간음죄가 있어요 정단계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잇이 있었습니다 이 다잇이 정복전쟁을 쭉 하는 그때에 이 다잇은 궁전에 있었고 그리고 에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때에 이 다잇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이 아름다워 보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누굴까요? 다잇입니다 다잇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이름은 바세바입니다 그래서 신화를 지켜가지고 이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침을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소식이 들립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잇이 아차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을 전쟁하고 있는데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가운데 이제 집에 가서 쉬라고 얘기합니다 둘이 이제 잠을 자면은 다잇의 애가 아니라 원래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한 거죠 근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집에 아예 가지를 않은 거예요 다잇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죠 편지를 써가지고 그 우리아에게 줍니다 우리아가 이걸 가지고 군대 장관인 요합에게 주는 거예요 요합이 읽어보니까 읽어보니까 이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거기서 놔두고 후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해가지고 이제 아내로 삼게 돼요 그때 나단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잇 앞에 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다잇이 이제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징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해 봅시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3절 이하에 있고요 4절에 보면 다잇이 사자를 보내어 저가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잇에게 가로돼 내가 잉태하였나 나이다 하니라 다잇은 아마 이전에도 이 여인을 보았을 것이에요 아마 마음에 이미 여인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볼 수 있는 그 현장에 또 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보게 된 거죠 마음에 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죄를 지었죠 그리고 이걸 숨기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잇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결국은 햇사람 우리야가 죽게 됩니다 마음에 다잇이 품었던 그 음란한 마음이 행동으로 간음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증거를 인멸하고 그리고 결국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잇의 죄를 둘 주워내시고 징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잇이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맞죠 저를 보세요 다잇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범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의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한 것은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거고 바세바에게 죄를 범한 겁니다 조금 더 위에 올라가 보면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사람 편에서 죄를 지은과 동시에 신께 여호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욕기 11장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시니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물 장수가요 전봇대 아래 이렇게 내려가 보는데 구리선이 엄청 감겨져 있는 거예요 고물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구리선 값이 엄청 비싸대요 그거를 허리를 숙여가지고 들어서 리허크에다 싣으려고 하는데 위에서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내 이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상하네 뭐 어디지 또 싣으려고 하니까 위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한전 직원이 전봇대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 전선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다 보고 있으니까 제가 가끔 여기 밖에서 이제 뷰가 좋잖아요 동부 아파트 바라보면 뷰가 좋잖아요 뷰가 좋다고 딱 보고 있는데요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사람들 행동이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다고 돼 있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음란 간음은요 이 세상에서는 이성과 함부로 사귀거나 관계를 맺는 경향이나 태도를 이제 바람을 피운다 바람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봄 5장 2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자 보시죠 가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가늠이 있고 마음의 가늠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여러분 이 가운데 죄송한데 육체적으로 가늠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가늠한 적이 없으세요? 대답 안 하는 것을 보니까 있으시네요 한두 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가늠도 보시고 육체의 가늠도 봅니다 다윗이 마음으로 먼저 가늠을 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화면 보시면 이 남자의 발은 직진이죠 그런데 고개는 90도가 꺾여서 지나가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가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이 할아버지는 지금 뒤는 다 봤어요 앞에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이 둘이 지금 사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남자는 또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무릎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만지는 것만으로도 죄인데 마음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품었다는 것은 당연히 큰 죄겠죠 그런데 놀라운 통계가 나옵니다 첫 성관계를 가진 시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고등학교 때가 32.7% 중학교 때가 57%입니다 유부람들 설문조사했는데 73%가 결혼한 이후에 다른 사람과 혼의 정사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욕을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고 에레미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다도다 너는 사막에 익숙한 야생 암나기와 같았다 안내만 나면 헐떡이는 그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만 보면 남자만 보면 마음에서부터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괜찮다고요 누가 괜찮다고 하던가요 신명기 22장 20절에 보게 되면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는 그 아비집 문에서 끌어내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아비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였습니다 처녀의 표식이 없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말하기를 화면을 보면 어깨만 주물러도 뭐라고 되어 있죠 성추행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어깨만 주물러도 성추행입니다 성관계가 없어도 마음이 끌린 상태다 그럼 바람 피웠다라고 법적인 정의가 내렸어요 정신적인 애인도 불륜입니다 배용준씨 배우 아시죠 겨울연간가 이거 찍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연사마하고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그런데요 이 아주머니가 손을 안 씻은 지 지금 한 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손 볼 때마다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연사마 생각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신적인 애인인 겁니다 그리고 음란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음란한 마음도 없고 또 음란한 행동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가늠 중에 잡힌 여자 남자는 도망갔는지 돌에 맞아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요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때는 사복권이 예수님에게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로마가 이 사복권을 가지고 있었죠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 그를 그냥 살려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묵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날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 이 말씀하시니까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예수 글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자 얼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하나씩 한 사람씩 다 나가고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물러갔던 사람들 중에 가늠을 행했지만 들키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가늠을 했든지 그런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물러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여인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돌을 들고 쳐 죽이려다가 돌을 떨어뜨리고 다 물러간 사람 속에 있습니까? 모세율법에는 돌로치라고 명하였고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치라고 했습니다 군중의 반응은 가늠한 여인과 자신들이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음란과 가늠을 행하고 말로 음란과 가늠을 행하죠 음단폐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욕기 15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피한 사람이겠느냐 이렇게 죄를 범하고도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악인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 보면 이제 벼농사나 보리농사를 하고 나면 수매를 해요 정부에서 그러면 큰 공터에 이제 수확한 그런 벼나 보리를 포도에 담아가지고 제 키보다 더 높게 쫙 쌓아놓습니다 수천가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검수하는 분이요 여기에 색고쟁이 하나를 갖고 다니고 그리고 그걸 측정하는 기계를 하나 갖고 다니어요 그래서 툭 찌르고 또 놓고 확인해보고 툭 찌르고 놓고 1등급, 2등급, 3등급 등 외에 이렇게 먹인다고요 저는 그걸 다 풀러서 이제 확인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져온 것이 200가만이면 200가만이 중에서 몇 가만이만 찔러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 가지의 율법이 축약된 것이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 행하라, 하라라고 하는 것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개명이 365가지고 그걸 압축해놓은 10개명이에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도 이미 범한 것이고 설령 다른 것을 내가 범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데는 넉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짓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말은 말인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정의를 좀 살펴보죠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는 것 꾸미고 속이는 것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출혁 20장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웃이 어떻게 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봅니까 안 봅니까?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바르게 말하지 않고 조금 섞여서 좀 빼고 얘기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거짓말은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몽둥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화살로요 제가 딱 시위를 잡고 당겨서 졸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탁 쏘면요 화살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덩 맞겠죠 목사님 졸았다고 이렇게 화살을 쏘다니 탁 빼가지고 저한테도 탁 던지겠죠 저도 맞겠죠 이게 뭐예요? 서로 맞게 해서 거짓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뇌에 충격이 오는 겁니다 10편 101편 7절에서는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은 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보 오늘 왜 늦었어? 술 먹고 왔는데 일이 많아서 술 냄새 나는데 오늘 지하철을 탔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랬나 봐 나 씻는다? 다 씻었어? 무슨 업무가 그렇게 많았어? 계속 질문하면 할수록 계속 거짓말이 늘어요 안 늘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자라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소한 거짓말 하나로 시작된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최초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예를 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했죠? 그런데 먹었잖아요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야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야마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되죠? 부모님에게 내가 왜 말투가 이랬지?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왜 잘 안 되죠? 직장 상사에게 내가 좀 더 친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데 왜 잘 안 되죠?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던 그날부로 모든 인생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본성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성이 죄의 기질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뀐 것을 인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셔서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을 성경에다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또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는데 8분의 한 번 꼴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거짓말하는 이유가 뭘까? 자 여기 보면요 우선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들은 실제로 죄의식이 없이 거짓말을 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사용하느냐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 무섭습니다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은 우리 마음에는 선하고 정직한 측면도 있지만 일관성 없이 악하고 거짓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죄의식이 없이 거짓말하는 이들은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악한 심성을 여가장치 없이 그대로 행동화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의식 속에 숨어져 있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혁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와이프가 교사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경찰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 남편이 비상금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는다고 없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 조사를 좀 해줘 보세요 비상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한 번 봐보셔요 이걸 보시면서요 저 나쁜 놈 이혁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쁜 놈이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면 발각될 염려와 긴장감으로 억제할 수 없는 실질적 변화가 나타나 오늘의 의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혁재 씨의 부인 심경이 남자들이 흔히 아내몰래 비상금을 챙긴다고 하는데요 저희 남편도 비상금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쯤 있는지 궁금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부인의 의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검사실로 향하는 이혁재 씨 당신은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물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여신 망담하는 표정인데 아내는 대답은? 아내는 대답은? 아내는 대답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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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래프는 사정없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당신은 남은 차를 긁고 도망간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다? 그렇지만 그래프는 상상하고만 합니다 당신은 아내가 모르는 기상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내가 모르는 기상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혁재 씨의 대답과는 다르게 그래프는 쭉 올라가는데요 와 저 때 뜨끈하다 여기 다 나와요 여기 다 나와요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엔 솔직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아내는 원래 숨긴 비상금이 있습니까? 주식도에 자 이혁재 씨 보니까 솔직하게 예 있습니다 이만큼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아까 다잇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혁재 씨나 다잇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동일하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종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허르침의 씨가 제 씨가 되었고 여자라고 하는 하와의 밭은 죄의 밭이 되었어요 죄의 밭에 제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음란한 기질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기질이 있어요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으려는 기질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 모든 죄의 기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하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오면 좋은데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이혁재 씨처럼 다잇처럼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다 하십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눈길에 언덕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선은 여기였죠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갔으니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갈지처럼 가죠 우리가 눈에 남겨져 있는 발자국을 보니까 알겠죠? 하나님 볼 때는 이런 모든 발자국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10편 59편에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보시고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장마가 지고 나면 큰 물이 지고 나면 이제 큰 물고기들이 막 올라와요 그럼 이제 냇가에 이렇게 딱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손바닥 많은 붕어들이요 싹 큰 돌 밑에 딱 숨어요 그럼 제가 조심스럽게 들어가가지고요 양손을 가지고 꼬리 부위와 머리 있는 쪽을 향해서요 손을 쓱 확 잡습니다 더듬어서 그 붕어를 잡듯이 내 삶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들주어 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십니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할 말 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나왔던 말씀과 동일하게 마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인데 누구의 마음입니까? 옆에 사람 봐보세요 옆 사람 마음입니까? 예, 옆 사람 마음도 맞습니다 근데 또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우리는 생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요단강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있다는 걸 알면 의지를 가지고 지느러미를 흔들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요 그래서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5분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다퍼를 recomm pip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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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겠습니다. 박수 10번 시작! 박수 5만 번! 박수 5만 번! 5번 시작! 아, 시험 잘 보네요. 세형형제는 내가 5만 번 했지만 끝에 5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세형형제만 10번. 우리 모두 10번 시작! 시작할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나왔는데 되게 가기 싫은 거예요. 복귀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식당에 앉아가지고요. 음식을 세 가지를 시켰어요. 다 먹지도 못하는, 혼자서. 먹고 싶은 거 다 시켰어요. 딱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아하! 아하! 들어가야 제대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공부해보자고 계속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아야 이제 이거 들어보자는 말을 멈추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빨리 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봤고요. 이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 그런 것 있다 하겠나? 내 마음 깊은 곳, 악한 죄뿐이네. 정말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잘 살아보고 싶은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발버둥 치는데,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인생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왜 죄를 지을까?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는데 남자들이 안 쳐다본 남자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백이 있는데, 명품 백이 있는데 안 쳐다본 여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 알았다. 선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보셔요. 그럴수록 양심은 더 밝아져 가지고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마음을 잊지만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도리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로마서 7장 20절이 답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를 범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가 죄를 범하지만은 내 마음과 속 그 기질이 시작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이게 풀어서 놓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안에 그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기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구수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얼마나 씻으면 하얗게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표범에게는 반점이 있죠. 얼마나 씻으면 이 반점이 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타고나는 성질을 말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 반점을 없앨을 수 없듯이 우리의 죄의 본성을 없앨 수가 없어요. 죄의 시작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의 가로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관은 내가 마음대로 먹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관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 하나 따먹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겸손의 위치에 있어야 될 인생이 겸안의 위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됐냐면 한 사람의 순종치의 아니암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기질은 결국 처음에 그것을 올라가 보면 아담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시작이 되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죠. 우리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욕심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죄들이 또 올라오게 되죠.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를 낳는다. 마음에 죄를 품으면 반드시 그 죄가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에 갈 운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지옥에 던져질 운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생만 이 사실을 몰라요. 10편 58편 3절에서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격교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지금은 좀 다듬어져서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는 죄인으로 만들어졌고 너가 너 자신의 기억이 없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격교로 나아갔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오징어가 어떻게 하면 먹물을 뿜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개가 어떻게 하면 옆으로 걷지 않고 올바르게 걸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 위에 선한 것처럼 보입니까? 가라앉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막대기를 항아리 속에 넣어서 가만히 두면 별 탈 없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음식물 찌꺼기처럼 오만 잡단 더러운 죄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한 번 휙 저으면 그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용수철은 튀어오르는 성질이 있죠?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죄의 기줄도 환경이 갖춰지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10편 51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불손한 그러한 죄를 범해서 내가 죄인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머니 자체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장성에서 이제 결혼해서 어머니가 돼가지고 나를 잉태했는데 사실은 죄씨를 받아서 죄의 밭에 심겨진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성계에 보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순간부터 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죄를 범하고 살아온 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이 악덕이 올라오는데 이 친구 보니까 자기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야유를 하면서 엿먹으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깍 차있다니까요. 자기 집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차했잖아요. 유리창 깨버리고 옴을 던지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죄가 나올까요? 사과나무이니까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이니까 포도가 맺히는 거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 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건너가기 전에 이 죄를 해결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3장 10절에서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열심히 지금부터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제가 저를 보세요. 제가 시궁창에 빠졌다고 합시다. 시궁창에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제가 걸어다닐 때마다 이 시궁창 물이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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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적이 남겨요? 안 남겨요? 남겨지겠죠? 그런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 많이 더럽네요. 지금부터 제가 깨끗하게 살면 더러운 데 안 가고 오염된 걸 안 묻히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목사님 당장 가서 싣고 오세요. 그렇겠죠? 태어날 때부터 죄를 범하고 살아온 인생이 지금도 죄를 고상하게 짓고 있는 인생이 의인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십계명을 준 거예요. 십계명을 준 겁니다. 그 십계명을 보고 내가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죄를 범한 게 맞구나. 나는 지옥 갈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한 겁니다. 지키라고 준 줄 알아요. 아닙니다. 화면을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했습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가 받아온 것이 십계명이죠. 이 죄가 얼마나 있으면 지옥에 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호리라도 남김없이 다 갔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못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호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에요. 소털 한 터럭의 길이의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천 분의 1만큼만 한 죄가 있어도 지옥에서 못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한 가지를 한 번만 범해도 못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십계명 가운데 다 지켰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수로 한 가지를 딱 범했어요. 그럼 그 하나 범한 것 때문에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야구보서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예, 잘했네요.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사람과 똑같으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가늠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살인을 했다고? 그러면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않냐에서도 살인을 했으면 율법을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 가지 율법 가운데 한 가지만 내가 범해서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 요투가 있는데요. 질문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배 밑바닥에 몇 개의 구멍이 생겨야 가라앉을까요?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질문이 또 있네요. 누가 죄인입니까? 까만 게 죄거든요. 가만 게 죄인데 누가 죄인입니까? 1번, 2번, 3번 누가 죄인입니까? 죄가 많은 사람만 죄인입니까? 절반 있는 사람만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있는 사람도 죄인인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식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그의 앞에라고 돼요. 그의 앞에. 그의 앞에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 앞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에서는 저나 여러분은 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과 생각까지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의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깨닫다는 것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미로예요. 미로. 거울입니다. 거울로. 내가 얼마만큼 죄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인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에 내 교우는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말씀하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중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나 만하지요. 불가한 겁니다. 그럼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억울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좀 죄가 있네. 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죄가 적은데 똑같이 지옥 간다고? 좀 억울하지 않나? 억울해 할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곤룡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에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 진저 고라신아, 화가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했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보실 때에 베세다, 고라신, 이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루와 시돈도 심판을 받겠지만 이 고라신, 베세다, 너희는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루와 시돈이 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넷 다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죠. 시돈 지역과 두루라고 하는 도시, 고라신과 베세다가 있습니다. 다 심판이 있는데 고라신과 베세다가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식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식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같이 읽을까요? 저주 아래 있나니? 어디 아래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순수한 목적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기록한 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야마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뭐라고 되어있죠? 분명하니. 그럼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데스 5장 4절에서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라고 되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 율법은 이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같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악선생이 되어 몽악선생은 안내자 가이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법에 저를 오늘 비춰보니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사람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선생님이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요. 건강해 보였는데 암입니다. 아 그래요? 암이에요? 아 네 제가 바빠서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선생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깨끗하게 살아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좀 죄송스럽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리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난 자가 깨끗하다고요? 여자는 죄인입니다. 죄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리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같이 읽으실까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이인 인생이래요. 어제 차를 타고 누구랑 같이 가는데 어떤 분이 오와!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벌레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휴, 그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 벌레를 보고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벌레들끼리 볼 때는 뭐라고 그래요? 미스코리아 진 벌레! 미스코리아 섬 벌레!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미스코리아 진 섬이 다 더러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벌레인 사람 구덕이인 인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덕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 화장실입니다. 판자 두 개 위에 걸터 앉아서 볼일을 봐요. 그럼 볼일을 보다가 밑에 보면 구덕이가 여름 때문에 거품까지 올라오면서 거기 한 5분 있다가 나오면 온몸에 냄새가 배어서 너 화장실 갔다 왔지? 어떻게 알았어? 냄새가 나. 이 구덕이 가운데 완전 찌든 구덕이 있네요. 뭡니까? 엄청 더러운 구덕입니다. 벽에 붙어있는 구덕이 있네요. 또 발판이 올라온 구덕이 있네요. 이런 구덕이가 잘 보세요. 꿈에도 보일 거예요. 이 더러운 겉 속에 있는 이 구덕이만 더럽습니까? 아니면 이 밖에 혼자 나와있는 이 구덕이는 깨끗합니까? 그러면 곰탕 속에다가 이거 한 숟가락 제가 떠드릴게. 막 다니면서 막 애웅치고 막 다닌. 그래 너는 깨끗한 구덕이니까 내가 먹어줄게 이러겠습니까? 이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이해 되십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악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셔가지고 죄를 범하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뭘 깨달았느냐?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런데 사람은 많은 꾀를 냈다. 여기 사람이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바로 시작해요. 뒤에는 다음으로 끝나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그 꾀를 낸 거예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악인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의인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화면을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어디로 갈 사람입니까? 효성동이요. 가자동이요. 이 사람은 말씀 잘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상담해야 됩니다. 상담자도 상담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갈 사람이냐 이거예요. 죽음 건너편에 내가 어디 갈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전부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다 악인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은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영원해요. 영원해요. 지옥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영원해요.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제가 아는 분하고 같이 사우나에 갔다가 한증막 속에 팍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저는 먼저 나갈 테니까 좀 더 이따 나오세요. 제가 문을 딱 닫아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그 심정을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답답해 미쳐서 죽어버린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보다 더 뜨거운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서 1분, 10분이 아니고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제가 가끔 볼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아침 출근 시간에 타보는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여유가 있죠. 아, 좀 편하구나. 사람도 별로 없고. 한 증거장 딱 가니까 사람들이 우우우우 타는 거예요. 그 다음 증거장 딱 섰는데 안 내리고 또 막 밀어넣는 겁니다. 앞뒤 좌우에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팔이 하나 탁 오더니 이 기둥이 있는데 팔을 딱 잡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 손 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와, 벌릴 수 없네. 와, 언제 내리지? 언제 내리지? 그런데 이 시간이 1년, 2년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터널을 지나갔는데 불이 다 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겁니다. 지옥은 이보다 더한 곳이에요. 화면 보시죠.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야, 3층 집이고 또 지하도 있고 풀장도 있고 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입니다. 물어보나마나 여기 살고 싶죠. 그런데 엘살바도르의 비좁은 감옥인데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 감옥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지옥은 이보다 더한 곳입니다. 지옥은 헬이라고 하죠. 지옥은 정확히 어떤 곳일까요? 악하고 불이한 사람이 죽음을 위해 처벌을 받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고통이라는 말에서는 알 수 있듯이 의식이 살아 있어요. 육체만 있다면 죽으면 끝나잖아요. 고통스러우면 죽으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지 않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고통이 끊임없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럼 누가 이 지옥에 가느냐?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이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지만 자기 죄가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것을 모르고 오늘처럼 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살인, 행운, 술객, 우상순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생선 구울 때, 숲 위에 구울 때요. 고기를 구울 때 막 타잖아요. 가시.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요하일서 4장 18절에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완전하게 성립이 된 사람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엮여져 있지 않는 사람 내가 좀 뭔가 잘하면 천국에 갈 것 같고 뭔가 부족하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형벌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죽음 후에 있을 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대학 다니다 보면 반드시 졸업하기 전에 시험을 여러 차례 치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끝자락에 시험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요한계족 20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론대수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의 이름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 죽는 순간까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이름이 지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화면을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책들이 무엇이냐? 성경에 근거한 죄악된 행위가 기록된 책이에요.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 자들이 아니죠. 죽은 자들인 거예요. 죽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었는데요. 여기에 검정색 매직으로 한번 쓱 그렸다고 해도 여러분 눈에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그런데 와이셔츠를 딱 벌려놓고 검정색 매직으로 싹 그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는 이런 검은색이 아닙니다. 백보좌인 거예요.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은 천사가 데리러 옵니다. 귀신, 사단, 마귀가 데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데리러 오는 겁니다. 교도소에 넣을 때 죄인이 교도소에 죄인을 집어넣습니까? 교도관이 집어넣잖아요. 10편 50편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 걸 보고도 차마 기다려주셨어요. 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겁니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너의 눈앞에 차례로 베풀리라. 그래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영화 필름처럼 삭삭삭삭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죄로 인정이 되어져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죽음 건너편의 심판입니다.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크신, 우주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이 서는 겁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했던 것.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죄, 생각과 마음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로 인해서 벌벌벌 떨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심판을 받고 죄가 호리만큼이라도 있게 되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 일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네 손이 범죄하였거든 찍어버리라. 자, 보셔요. 두 손이 있는데 이 오른손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으면 불구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요. 두 손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한 손 잃어버리고 총 까는 게 낫겠습니까? 한 손 잃어버리고 총 까는 게 낫다.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육신이 죄를 범하면 판사 앞에 서게 되고 죄가 있으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재판하는 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 둘 중 한 곳에 모든 인생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땅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땅의 흔적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일도 사실인 거예요. 성경은 진리이니까 결국은 창조의 내용, 역사의 내용 죽음 건너편에 있을 일에 대한 내용 천국에 관련된 말씀도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거에 대한 공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위입니까? 직계 명을 지켜서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특징을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지옥은 어두워요. 지옥은 어둡다니까요. 제가 간혹 집무실에서 밤에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 보고 갈 때 불 끄라고 했더니 보조등은 켜놔야 되는데 다 끄고 가버려요. 그럼 제 방 불 끄고 나오잖아요. 그럼 가면 하나 결혼하고 있던데 또 다 끄고 왔네 무섭습니다. 오늘 저녁에 화장실 가세요. 여러분 집 화장실 가세요. 불 들어갔는데 밖에다가 얘기하세요. 엄마 불 좀 꺼봐요. 불 닦고 앉아있어 보세요. 덥죠. 습하죠. 어둡죠. 그런데 지옥에는 불이 있는데 왜 어두울까요? 불이 있는데 왜 어둡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봄 22장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완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지옥은 불이 있는데 어둡냐면 가장 뜨거울 때의 불의 컬러가 블랙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어두워요. 이런 불 속에 내가 던져진다면 사우나 세계대회가 열렸는데요. 버티고 버티다가 이 사람이 살같이 익어버렸어요. 죽었습니다. 경기가 치솟았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건 죽음에는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죽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입니다. 미꾸라지를 해감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가지고 휘저어요. 막 온몸을 휘어갚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니까요. 굴출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단태의 신곡에 지옥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 그것은 지옥입니다.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질문에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갈 거야 대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능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그럼 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과 그의 부하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옥인데 인생이 사람 마귀를 선택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이라. 내 눈이 범죄하였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은이라.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지금도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말씀을 쭉 전하고 할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할머니가 난 못 잘라! 그럼 병신 되는데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가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생각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 하라는 거죠? 자르라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나 잘라야 천국 간다면서 밖에 누구 있어요? 예! 작도 가지고 와요. 할머니의 표정이 막 비장한 거예요. 잘랐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있겠어요? 없지? 그 심정이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마음이 바뀌었냐고. 할머니 계산이 빨라요. 살 만큼 살았고 살 만큼 살았고 어차피 죽이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천국이 영원하다고 하니까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할머니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확실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옥은요. 불과 유황으로 밤낮 쉬지 못하는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영상으로 제작해 놓은 곳이 있어요. 이보다 훨씬 더 심할 거예요.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전사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래서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 몸과 영원히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 그래서焚烧他们的火焰永远不息. 然而所有信赖耶稣基督的人却不被定罪. 他们都要进入永恒的生命,就像天上的光辉永远闪烁.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같이 한번 타이틀을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수술대 위에 눕습니까?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수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수술할 수 있죠. 누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죄를 해결하는 첫 걸음입니다. 또 화면을 보시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운명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어떠할 때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강연회를 하다 보면 내일 됐다고 해보시죠. 혹시 기도 좀 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또 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미 지은 죄보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도, 대인은 잘못한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면요. 용서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죠. 회개는 진노와 저주를 멈추게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칠 해자의 고칠 개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이 진노와 저주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하는 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티켓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성경 강연에 말고도 직간접적으로 회개하라고 소식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깨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죄를 버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영혼으로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죄인이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교훈해 주십니다. 초상집에 갔을 때 아 언젠가 나도 죽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지예요. 내 친구가 죽었다 내 후배가 죽었다 어른이 돌아가셨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겠구나 내 인생 그 자락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후회되지 않는 인생일까 이런 게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인 겁니다. 화면을 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여러 차례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렵죠. 코로나19 조금 정의되는가 싶었더니 델타가 또 생겨가지고 이제 2천 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할 일이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요 취업 때문에, 빛 때문에, 가정의 불화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육체가 호흡을 멈추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을가밀 수 없어요. 하지만 평생 내가 지었던 그 죄는 거머리처럼 지운 이후에도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몰아세울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히는 이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총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기스트 로댕이 만든 작품이 있는데 한 손에 턱을 딱 개고 뭘 하고 있습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는 사람의 이 작품이 단독 작품이 아니고 어디서 빼온 거예요. 어디서 빼왔느냐?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이 큰 작품에서 빼왔는데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생각에 잠겨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 가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지?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이우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겜을 받으리라. 제가 여러분 휴대폰을 떨어뜨려가지고 깨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 내 손이 좀 미끄러웠나 봐. 잘 가? 화나요? 안 나요? 할부 23개월 남았는데 화나죠? 그런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 내 통장에 전 재산이 92만 원밖에 없는데 일단 이거라도 받으라고. 정말 정말 미안하다고 막 사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봐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럼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50만 원은 다음에 또 보내세요. 핸드폰 값은 갚을 수 있으면 다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갚아져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못 갚으니까 하나님 보고 갚아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무인도에 새겨진 SOS입니다. 영화 같은 구조 장면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태평양 무인도에 고립된 손혼들이 모래 위에다가 SOS라는 글자를 써서 구조되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손혼들이 이 글자, 석자를 쓰지 않았으면 그들은 살아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SOS 하셔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울부짖은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거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럼 구원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병이 나왔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누가 보면 18장에 보게 되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할 구자에 도우론절을 써서 구출된다, 구조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죄가 반드시 용서되어지면 유쾌하게 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겨지는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지내기 25시간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괴롭게 했어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리를 지킬지니라 7월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과 동시에 굵은 배옷을 입고 통해하는 기도가 동반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를 해결하고 싶다면 밥 한 끼 정도는 굶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일에 집중해야 되지만 집중하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셔요. 자, 에레메 29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복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요. 이 죄를 해결해달라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지은 이 죄의 싹스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분도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인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호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가 너무나 많았고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염치 없지만 이 죄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고 용서해 주지 않으셔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죄인이요. 악인이요. 영원한 불모 지옥에 던져질 더러운 죄 덩어리입니다. 염치 없지만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끄 ót 여의로